할렐루야! 진짜 살 길입니다. 기독교 문서 선교단체에서 만든 전도책자에서 인용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어느 날 성전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강력한 빛 가운데서 오른손을 들어 저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은 저의 영을 주님 앞에 끌어올렸습니다. 저에게 너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지구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지구의 수많은 하얀 구더기들이 서로 위에 올라가겠다고 서로 밟고 올라가더니 또르르 떨어지고 또 다른 구더기가 위로 기어올라가더니 또 밑으로 떨어지고 계속해서 서로 위에 먼저 오르겠다고 기어올랐지만 거기서 거기인 구더기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인생들은 서로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발버둥치며 아우성이지만 헛된 것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단다. 저기서 가장 위대한 구더기가 어느 것이며 훌륭한 구더기가 누구인지 알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난 주님 다 똑같아서 위대한 구더기도 훌륭한 구더기도 잘 모르겠습니다고 대답하니 맞다 다 똑같은 구더기이다고 하셨습니다. 제 영이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구더기가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욕기 25장 6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도 그것 또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제발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발 이곳만은 가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를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이 사실을 전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새신자들은 이 기도문을 따라서 하십시오. 새신자를 위한 고백의 기도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몸 버려 피 흘리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저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며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저의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저를 씻어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오니 저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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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